얘기 안 했나? 엄마 예전에 칠공주였다고 새해 벌교 고등학교에서 전학을 와본 임 나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빙글빙글 나미? 나 춘하야 하춘하 반갑다 나미? 그래 반갑다 전 황진이 국문학 교수집 딸내미인데 이불해 몇만 년은 육질거리야 서치꽃집 문학 동료 금이하옥이야 서금보기 다국발만 안 세우면 딱 문학소년 때 말이지 나 미스쿨에 나가야 되거든 일부킴이다 나 이상해 그나마 안 세워 아까 우리 반에 예쁜 애 봤지? 뭘 꼬라 개까지 해서 우리 맴바야 맴바 어이 소녀시대 뒤에 아예는 뭐냐? 야 오줌살라 그런다 빙이라고 들어봤냐? 귀신이 들렸단 얘기지 이럴 씨블랄 으아악 으아악 빙나미를 우리 맴바로 영입하는 데 부야입니까잉? 우리 중에 한 명 건드리는 건 우리 전체를 건드리는 거야 진짜 보고 싶다 써니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? 임라미 임라미 희집 그 rzeczywiście 그 그런 내용 그낭 감사합니다.